안녕하세요. 준장입니다. 그럼 들어보고 따라해보세요. 아났다ではありません. 당신이 아니에요. 아났다じゃありません. 당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아닙니다. 교수는 아닙니다. 교수는 아닙니다. 교수는 아닙니다. 학생이 아닙니다. 학생이 아닙니다. 학생이 아닙니다. 회사원이 아니에요. 회사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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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원이 아닙니다 医者ではありません 의사가 아닙니다 医者じゃありません 의사 아닙니다 病院ではありません 병원이 아닙니다 병원じゃありません 병원 아니에요 한국ではありません 한국이 아닙니다 한국じゃありません 한국이 아닙니다 중국ではありません 중국이 아닙니다 중국じゃありません 중국 아니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